내 동생은? 오라보니? 조금만 있으면 데려오는 거다 너하고 니 동생은 리예윤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돼 공작은 이대로 넌 우리에 누가 있냐? 여동생이 기다립니다 요즘 위쪽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돌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다 저 무조건 돌아갑니다 북으로 돌아간 기술자는 없다 그렇다면 니가 여기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이 되자고 다음은 너와 내 동생은 지구 끝까지 조치한다 조금만 기다리라 오빠가 꼭 데리러 갈게 마지막으로 또 저의 알겠지 아직도 여기만 해 또 Josie 반드시 가고